파운 프로젝트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프로그램은 게임 가격 총 출력 프로그램이고 게임을 검색하여 게임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게임 이미지와 평가를 확인 가능하고 구매를 누르면 영수증이 추가되며 총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개발 진행도입니다 우선 1주차에 예정했었던 전체적인 UI 구현과 가능하다 검색까지는 못했지만 UI까지는 구현을 완료했고 2주차에 검색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추가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삭제하는 기능이 구현은 되어 있는데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미디어 출력을 마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4주차에 그래프를 조건에 출력하게 한 후 그 다음에 지도로 연동할 계획입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이렇게 게임 영수증이 있고 이렇게 게임을 치면 게임이 나오고 잠기를 누르면 여기 게임이 담깁니다 여기 총 금액이 나오고 누르면 장바구니에서 빠집니다 이 돈이 초기화가 안되는데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막을 만드시겠습니다 다음번에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